다음은 25장이지요 재활 덕불고라필유인입니다 언변인 말씀에 덕을 지닌 사람 즉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기 때문이다 인은 유 친야라 인이라는 것은 친할 친자와 같아요 그래서 친하다는 말과 같아요 덕불고립이라 덕을 지닌 사람은 홀로 서있는 것이 아니라 고립되지 않는다 필이류응고로 반드시 무리로서 응하기 때문에 즉 무리는 동류들이 응해주기 때문에 유덕자는 필유기류종진이 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여기 있을자는 진이다 가지다 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그 동류들이 종지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 거지 유리냐라 그것은 마치 이웃집에 사는 사람과 같다 라고 표현한다 이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제왈 덕불고라필유린이란 이는 유 친야라 덕불고립이란 이는 유 친야라 덕불고립이란 필이류응고로 우덕자는 필유기류종진인 여 거지 유리냐라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